아, 안으로 들어와서 다행이네. 여기가 풀던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거기 있었죠. 개 있는데 거의 그 큰 거. 내가 바다 보던 게 없대요. 아, 실비가 왔을 때는 데모 한다고. 네, 그랬죠. 체류탄 터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혀 구경을 못했구나. 네, 그거 기억해. 그냥 집하고 봉사하는데 그 학교 기억 안 나요, 여기. 오늘 다 봅시다. 네, 그럽시다. 오, 파도치다. 오, 파도, 파도, 파도. 정말 제대로네. 우리 공원이십니다. 네, 알겠죠. 아, 속았어. 위안한 적이 없어요, 사실. 처음이에요. 오, 신기하다. 다리 보고 있어요. 에너지 많이 생겼어요, 같이. 놀면서 에너지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옛날 생각도 하고. 너무,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 같이 너무 좋겠다. 이체만 늦게 되놨으면. 다른 타이밍. 아유. 결혼자마다 결혼했죠. 이혼자 안 결혼했는데, 이혼자마다. 손자 없죠? 아직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아이고, 빨리 해야지. 얼마나 좋은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진짜. 앉으면 저런 자랑. 에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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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벌린 밸런타인. 할머니는 지금 유일하게 신디 씨만. 그렇죠. 아니, 그 아홉 자녀가 다 결혼을 하고 손자, 손자를 나오면. 많이 생길 거죠. 네. 가족 사진 찍으면 어마어마하네. 아유, 신디. 아홉 자녀 키운다고. 정말 고생 왔어. 아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두 명 키우는데도 힘든데. 대단해, 진짜. 진짜 머리 다 하얗게 됐어요. 나. 하얗, 완전. 네. 아, 친구야, 고생했다. 이 말이 절로 나오네요. 항상 오토바이 타고 청자켓 입고 다녔는데. 이상이 진짜 웃겨. 아, 그렇네. 그때 얼굴이 있네. 그땐 금발이셨구나. 근데 진짜 하얘지신 거네, 머리가. 아, 진짜. 이거 뽑아, 뽑아. 우리 미모가 그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 추루, 추루.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대로요. 다 숙련하세요. 숙련하세요. 어디, 어디, 어디. 아니야. 너무 웃겨. 너무 나시던데. 아유,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랬죠. 30년도 그대로예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나온다, 나온다. 네. 이 색깔, 이 색깔. 저기, 저색 나오잖아요. 90년대 패션? 네. 사실 90년대 패션이 왜 이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유해는 다시 부르니까. 아, 조금 작은 거 왜. 아유, 다시 시작하자. 축장. 그래, 우리 여기서 찍었잖아. 다시 한번 찍자. 성심이랑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자. 똑같은 징그라. 추억이 되겠다. 아이고. 이거 사서 먹는 거야? 아니, 아니. 굴은, 굴은 사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어봐요. 그냥 먹어봐요. 이거 이름 뭐게? 몰라. 전복. 전복? 전복. 1분 후에 물어보면 기억 안 나요.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우면 좋지. 콩물 더 먹어요? 콩물 요거. 28년 됐는데. 귀엽다. 여기 충분한다고 써졌어요. 아, 세 분이 한 애가 많으실까. 그러니까요. 아, 진짜. 학사 민현이 진짜 참 신기한 거 같아. 그때 잠깐 같이 있고. 응, 그렇지. 2개월 밖에 같이. 근데 지금 거의 30년 됐는데. 더 많아고. 우리가 아마 전생에 좀 우리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가 봐. 응, 그렇죠. 진짜. 아니면 전생에 우리가 나라를 보일 때. 자, 빨리 먹어요. 진짜 인연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네요. 네. 네. 네.